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또 평단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화는 아닌 다큐멘터리 작품인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해서 많은 분들에게 울림이 큰 작품이라고 이 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나고 있는 이 작품을 소개하고 싶어요. 세계 유수의 영화 일제에서도 상을 무지하게 타고 평가도 너무 좋은데 오늘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 두 분을 모셨습니다. 100% 리얼한 탈북 과정과 그 이야기를 담은 비욘드 유토피아의 주인공입니다. 김성은 목사님과 우영복 씨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생생한 탈북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거짓된 낙원에서 북한 주민들을 목숨 걸고 탈출시키는 갈렙 성교회 김성은 목사. 매번 생과 살을 오가는 위험천만한 사역을 감당 중이다. 그런 김성은 목사의 뒤를 따르는 탈북자 우영복 씨. 어린 딸들과 노모를 데리고 험한 백두산 줄기를 건너왔다. 12,000km의 길고 험난한 탈출기를 담은 비욘드 유토피아가 제작되기까지.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두 주인공의 힐링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이렇게 실제로 또 뵙게 되네요. 두 분을.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그 어렵게 그 이제껏 행보하신 그 작품을 또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행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면 좀 울림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먼저 제 소개부터. 그럴까요? 저는 성함만 전달을 해드려서 직접 그럼 힐링토크 회복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힐링토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갈랩 선교의 김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탈북민들을 제가 한 주 전에 7명을 구출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총 1015명을 국내로 구출하는 데 도움을 줬던 선교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울림을 줬다고 소개를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또 감사였고 많은 분들의 또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한 나눔이 되는 이 비욘드 유토피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도 7분을 또 구출을 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아이고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소감 듣기 전에 목사님도 소개를 하셨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드 유토피아에 나오는 두 딸의 어머니 우영복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자리 마련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도 그렇고 우영복님도 그렇고 좀 얼떨떨하고 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막 온몸으로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까 못다한 소감을 좀 전해 주신다면. 사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한 10편 정도 해서 뭐 에미상도 타보고 휴스턴 대상도 타보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비욘드 유토피아는 국내 감독이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마들렌 개빈 감독이 외국인이 찍어서 소개를 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국내에서만 탈북민 실상을 알리다가 이번에 외국에 나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가서 같이 우리 갔었죠. 너무 깜짝 놀란 게 그 눈물을 받으면 노아의 홍수가 될 정도로 너무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그런데.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게 코로나 오기 한 달 전에 이 우영복 씨 가족을 구출했거든요. 정말요? 우리가 강을 넘어서고 결국에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늦었어도 이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어려웠고. 될 수도 없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구할 수 없었죠. 그러네요. 정말.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찍어놓고 미국에서 연락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사람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사실 내려놓음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1월 달에 미국에서 썬댄스 영화제에서 저희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썬댄스가 저희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제잖아요. 그 부분에 다큐 부분에서는 아주 유명한 영화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다 아는. 그래서 꼭 전문가들은, 감독들은 자기 생에 한 번은 가고 싶은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영화제가 전부 다 중단돼서 사실은 그걸 못 했었고. 코로나가 끝나니까 6만 편이라는 영화가 한꺼번에 썬댄스 영화제에 제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6만 편 영화제에 기독교 영화가 유일하게 채택이 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또 이 영화가 나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관객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비평가들이 꼭 이 영화를 봐야 된다는 기사가 엄청나게 미국에서 있다가 바로 또 작년에는 너무 바빴던 게 영국의 바프타 영화제에 최종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오, 정말요? 은혜의 본물이 막 터졌네요, 진짜. 그래서 아카데미에도 또 다시 후보로 올라 있어서 저는 이 영화가 첫 번째로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드려지길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남북의 보금 통일이 열리는 그런 밑거름이 되길 원하고 또 이 실상을 모르는 탈북민들의 실상을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줬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미국에 가서 너무 감사를 드렸던 건 유럽에 가서 감사를 드렸던 건 믿지 않는 자들이 이걸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목회자가 또 때로는 성도님들이 합력해서 기도하고 선을 이뤄서 이 비욘드 유토피아가 나오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받는다면 우리 생에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일까? 안 되겠어요, 목사님. 이거는 좀 봐야겠어요. 이 비욘드 유토피아가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인지 많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저도 지금 못 견디겠어요. 이미 개봉을 했지만 못 본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십니까 과연 어떤 다큐멘터리 드라마인지 잠깐이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매우 많이 아팠어요. 내가 북한사람을 구하였겠구나. 목사님, 오늘 좀 봐주시죠. 우리 따라서 지금 못해, 따라서 지금 못하고 저거 오이니. 빨리 여기, 여기 위험한데. 나랑 잘 못 만나 그렇지. 살아있대요. 잠깐 봤는데도 이게 너무... 저는 이 영화를 조만간에 어제 시사회를 한 몇 번 하는데 한 번도 안 봐요. 그런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는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이쇼현 씨인데 너무 마음 아프고 진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다 오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화가 나와서 실제는 북한이 실장을 알리는 거 처음에는 이 영화를 찍는다 할 때 많이 두려웠거든요. 나도 또 뒤에 친척이 있고 그런데 우리 북한이란 나라는 진짜 말 한마디 잘못해도 정치검인이 되는데 이 영화가 통 나오면 우리 친척은 진짜 그대로 정치검인 교화소로 가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럴 바에는 내가 이 영화를 찍어서 진짜 북한이 실장을 진짜 거대한 감옥인데 우리 북한이란 나라는 그 감옥이 세상에 공개돼서 북한의 인권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 큰 결심을 내리고 정말 너무나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잠깐 봤는데도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를 맞은 것 같은 그런데 정말 저희는 이런 것들을 듣고 좀 보고 교육받은 세대인데도 이런데 전혀 모르는 해외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군요. 놀라엄의 여전히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핵폭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목사님 이 감독님이 미국 여성 감독이군요. 그런데 어떤 인연으로 만나서 이렇게까지 작품에 이어지게 됐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 작품 속에 아직 여기는 다 안 나오셨는데 이현서 씨라고 일곱 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라고 저 이현서 씨 알아요. 잘 아세요. 저 이분하고 북클럽 같이 했었어요. 저 이현서 씨하고 저희하고 저하고 친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아주 친한 사이에요. 한세가. 오늘도 힘내라고 문자 오는데 그래서 사실 이현서 씨가 미국에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마들린 개빈이나 프로듀서들이 이 책을 읽고 이현서 씨 이야기를 한번 영화화해보자 이렇게 시작됐는데 사실 이현서 씨의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서 그러면 최근에 탈북한 과정들을 한번 다뤄보고 싶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거의 북한 내부 영상은 우리 갈렙성교회가 찍어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갈렙성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 방송에서도 보면 거의 북한 내부 영상은 화면 제공 갈렙성교회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 내부 영상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 지하교회 북한 일들을 24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탈북민들의 실상을 접하게 됐는데 사실 이 영화에 여기는 안 오셨는데 이소연 씨 아들은 오다가 브로커들이 고발하는 바람에 북송대에서 북한의 수용소로 가고 어떻게 해? 대신 우영복 씨 가족이 5명의 일가족이 넘어와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직접 중국 대륙과 동남아 밀림과 메콩강을 함께 넘어서 그러니까 생생한 어떤 현장의 이야기 다큐멘털이면서도 또 이게 곽광받는 이유가 어떤 카메라 장비를 갖고 올 로케이션을 찍은 게 아니라 그러면 저 다큐멘털을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찍은 거죠. 그걸 이제 편집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아주 잘한 거죠. 아 그러시오. 아니 근데 그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것도 그 긴박한 상황에서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은 질문들도 하고 싶고 정말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 우영복 님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랄까? 모든 문화는 이렇게 혁명이라는 게 문화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다른 나라 문화를 딱 이렇게 차단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TV를 이렇게 시청하고 이러는 걸 다 몰래몰래 이렇게 한국에서 미모, 중국을 통해 갖고 메모리가 들어오는 데서부터 한국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19년도에 여기에 왔는데 우리 언니네는 나보다 2년 전에 먼저 여기에 왔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이 먼저 가고 나니까 우리 북한이라는 나라가 한 17년도부터 19년도 사이에 3년 사이에 해마다 겨울이면 강려 오니까 이렇게 탈북하는 사람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월이면 바로 그때부터는 보이북 강련이 나와서 탈북하지 말라는 것 같고 매해 12월이면 더 집중적으로 강련을 해요. 보이북에서 나와서. 이렇게 교양했는데도 자꾸 달아나니까 이 3년 사이에 이렇게 탈북하는 대상들은 추방을 보낸다. 아이고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갖고 우리는 여기서는 상상도 못하는 시골이라는 데로 추방을 가게 돼요. 대한민국이라면 원시시대라고 해야 되겠는지 그렇게 첨예한 데거든요. 내 아이를 거기서 키울 수는 없잖아요.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먼저 여기 오다 보니까 옷을 입고 나가도 우리는 정치적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냥 다 연좌재로. 네네. 연좌재로. 우리 큰애가 여기 왔지만 영어 글씨가 있는데 그것을 입고 밖에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사상을 아는가 그 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옷도 바로 밖에 입고 나가는 거예요. 지독하게 폐쇄적이구나.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가구보다 나니까 우리 집에 아침 저녁을 보이지도 않게 창문을 들이다가 봐요. 그럼 더 그렇게 엄격한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을 계획하고 그걸 눈키셨는지.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그때가 언제쯤이었어요? 그게 아마 18년도 말부터는 우리 집이 집중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감시했거든요. 매일 이렇게 감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시할 바에는 조금 이 사람들이 조금 그 허리를 좀 풀어놓게 하려면 내가 이 사람들 다른 데로 무리를 써야 되겠다 하고 집을 앞으로 늘렸어요. 늘렸어요. 호실을 달고 집을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우리 보이지도 오니 이제 너는 집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 달아나겠다 생각했거든요. 너무 지혜로우신데요? 그래갖고 진짜 추석날이 계기로 해갖고 일이 얼마나 잘 됐는지 추석날이다 보니까 진짜 조상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추석상선물 다 이고 애들한테다가 술통도 지우고 그렇게 하고 추석상선물 우리는 이렇게 산소에 가서 상을 차리고 이렇게 인사를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위장을 하셨구나. 그래갖고 떠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떠난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도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시는데 저 중간에서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미소연의 아들이 오는 것처럼 나는 처음에는 생각이 너무 어리석었던 거예요. 바로 중국을 넘으면 내가 탈법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처음에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씻고 나 혼자 넘는 것도 아니고 맞아. 애기들도 있었으니까 애기들도 있고 애기들도 또 크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업을 수도 있고 다루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 같은 건 80세대다 보니까 어머님이 또 넘어가 계셨구나. 네.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 발자국 걷는다고 우리가 한 발자국 걸으면 엄마는 두 발자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너무나도 진짜 영화를 보면 그런데 그 험난한 고비고비를 진짜 살아야만 우리가 이게 탈출해서 성공을 해야만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소문을 들으시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넘으면 우리는 탈북을 생각했는데 넘고 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일주일을 산에서 헤맨 거예요. 노후를 모시고 네. 일주일. 백두산에서 백두산이요? 네. 백두산을 걸쳐서 우리가 중국을 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네. 진짜 하나님. 그런데 내가 지금도 제일 생각하는 게 북한에서 나는 하나님을 접했다고 봐야 돼요. 늘 어려울 때마다 동네에서 무슨 일이 내가 북한에서 여기로 말하면 부녀회장 같은 거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부녀들 간에 회원들 간에 싸움이랑 일어나면 나는 하늘이 공평하다.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서 일이 안 되니까 저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애들이 막 일이 안 되고 이러니까 별을 하나 정해놓고 갱랑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오 세상에. 그래 난 눈이 뭐라고 있는 거 하늘이 다 되고 살려달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하겠어. 진짜 내가 눈물을 너무 나약해지니까 속을 갔나 울어요. 이 이 목숨을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지 울며 걷거든요. 막 밤에 걷다 보니까 개가 짖어서 결국은 개가 짖는 거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인가로 접근한 것 같다고. 그 다음에 점점 그 개소리를 듣고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인삼밭이 많아요. 그래서 인삼밭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삼밭 주인을 만났는데 중국을 일단 밟으면 물건이 물건 값으로 되는 거예요. 완전 사람이 아니고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내 하나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판례라도 갈 수 있는데 노동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아니에요. 중국에는 이렇게 장갑을 못 간 노총각들 너무 많거든요. 신매매잖아요. 그런데 인심매매라도 나는 팔릴 수 있는 목숨을 그래도 구해야 되지 않아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네.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도 있고 아이도 있고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제발 도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면 바로 죽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혼자가 오면 바로 가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벌라고 중국에 갔다 했는데 벌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29, 5명이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탈북이 한국의 한 걸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 아줌마 보고 좀 우리를 제발 돈 좀 더하달라고 우리 이기서 하란 일 다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한 20일 그 집에서 진짜 인삼밭 밭을 만들고 그다음에 애들은 중국은 이렇게 북한 사람 한 명을 꼬하면 이렇게 일로받치면 상금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 20일 동안에 우리 애들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일체 말하면 안 된다. 애들이 몇 살이었어요? 그때 작은 애는 7살 큰 애가 11살이었어요. 지금 같이 온 따님이 몇 살이에요? 지금 15살이에요. 그럼 둘째 딸인 거예요? 첫째 딸? 첫째 딸이에요. 그때가 그러면 몇 살? 11살이었어요. 11살? 애잖아요. 초등학교 3, 4학년. 초등학교. 따님이 같이 왔어요. 지금 이제 너무 예쁘게 컸어. 네네네네네네네. 아이고 숙녀가 다 됐어. 기억나요?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그치 11살인데 기억 못할 리가 없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렸을까. 와서 잊지 않고 있으니까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아이고 장하다. 장하다. 아이고 진짜. 너무 잘했어요. 그럼 애들도 다 일하는데 돈이. 네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좋은 일감이 생겼죠. 돈 안 내지 않아요. 진짜 저 조그만 애들이 너무 환자고. 그래갖고 우리 나하고 우리 남편은 노동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갖고 그 집에 인산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엄마는 그 집에 밭을 갈아주고 낮에는 다 각자 일을 하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녁에만 만났는데 애들이 무릎이 다 나가고 무릎이 다 터졌어요. 이 해바라기를 터는데 자네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일 좀 해보다 나니까. 네. 그래갖고 결국에는 저녁에는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사정사정 하다 나니까 이분들도 우리를 어떻게 자기네도 그 다음엔 바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느 뭘로 터질지 몰라갖고 굴다 나니까 여기저기 수소문하다 나니까 목사님은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됐군요. 사실 여기는 그 사연이고 우리 갈렙선교회가 이제 북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영복 씨가 온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으면 이게 다 백두산 줄기예요. 그 루트가 또 다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 사실 우리를 돕는 분들 때로는 여기 방송에서 밝히기는 어렵고 사역자들 또 우리 어느 모초에 매달 얼마씩 줘서 탈북자들이 오면 그곳에서 안전하게 만드는 처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금방 얘기한 대로 우영복 씨 가족이 넘어와서 가을 농사를 짓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겨울 동안에 일도 안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필요도 없고 또 괜히 고발당하면 자기들도 감옥 가야 차라리 이 사람들을 공안에다 신고를 해서 예를 들어 돈을 타는 게 더 나았죠. 그런데 그들도 사랑이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역자 현지 사역자한테 우리 이런 탈북 가족이 왔는데 사실 이 가족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나 이런 인신매매로 팔고 그런 데 팔아넘기는데 여기는 80할머니를 팔아넘길 수도 없고 또 여기 우리 홍복 씨는 또 부부끼리 왔는데 또 같이 있고 거기다 애가 둘이나 같이 있고 이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난감한 거죠. 그쪽에서도. 그래서 저희 사역자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탈북 가족들이 있는데 이들을 참 이렇게 북한에 끌려가게 하면 무조건 죽는다. 이 가족은 목사님이 도와줘야겠다 할 때 마들렌 개빈 감독이 저하고의 딱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게 다 매치가 된 거예요. 사실 정말 한 사람에게만 행운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얽혀있고 그리고 그걸 또 많은 사람이 지켜보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리고 또 이걸 갖다 그 험나는 곳에서도 다 풀어가게 하시고 이게 전 세계 처음에 우리가 무슨 이걸 전 세계에 알릴 걸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그때는 우리 무조건 죽게 아니면 살아야 된다고 이거였지만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썬댄스가 기억나고 아카르기만 생각도 못 상상도 못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통해서 영광받으실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 영국 돌아다니면 이 영화제 때문에 같이 가족들과 돌아다니면서 항상 얘기한 게 우리 어떠한 삶도 그때는 죽을 것 같고 고난스럽더라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이걸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일상에 치여가지고 까먹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런데 그런데 진짜 이렇게 나와주신 게 그냥 존재 자체가 간증이에요. 너무 느껴져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궁금한 게 이거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을 구해야겠다. 결심을 하시게 되는지 저는 그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사실 제가 중국에 2000년 1월 4일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도망강을 바라보는데 나무 한 구로 없는 북한 산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나무 한 구로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없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뜯어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그 강을 건너온 어떤 탈북 어린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그때 그 아이가 그때 제 생각에는 5, 6살밖에 안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10살은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북한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 손을 잡으면서 그 소녀가 한 얘기가 같은 민족끼리 같이 먹고 삽시다. 아우 어떡해. 그런데 너무 어린애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다음번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는 어떤 일이었었냐면 봄에 봄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탈북자들이 그 굶주려서 그 시체들이 두망강을 타고 막 계속 오는데 뭐 긴 막대기로 중국의 그 국경 수배대들이 그 탈북자 시체를 북한 쪽으로 북한으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진짜요? 우리인데 여기도 나옵니다. 밀어버리는 그러면 북한 군대들이 자기네 국민이니까 땅에 묻어줘야 되는데 그냥 거꾸로 또 북한 군대도 귀찮으니까 중국으로 또 시체를 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2, 3일 왔다 갔다 강에서 그러다가 그 땅 물 밑으로 가라앉으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같은 민족이 건너고 다 죽고 또 농촌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망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제 운명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 아내가 지금의 제 아내죠? 그때 아내가 우리 아내가 탈북을 해서 저한테 완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만나자마자 우리 장군님 닮으셨습니다. 우리 장군님 키 작지 않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 장군님이라는 게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그 네 그 키도 비슷하고 아니죠. 김정일이 그러니까 지금 말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뉴스에 늘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배독반을 했어요. 성경배독을 읽으면 북한 갈 때 2,000불을 줬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머리가 좋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과학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유학도 갔다 오고 북한에서 엘리트인데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과학자한테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보는 앞에서 우리 북한은 과학자들이 제일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똑똑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죠. 혹시 한국에 가서 신학을 할 마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그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이제 서로가 마음이 좀 통한 게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말 속담으로 외국인들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랑의 콩깍지. 콩깍지. 중요하죠. 그 콩깍지가 정말 쉬우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나고 보면 이 사역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는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될 사람 구출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때부터 몽골 사막으로 동남아 밀림으로 정말 애국자예요. 때로는 밀항으로 배로 한국에 데려올까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내가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알아봤던 탈북 누트들이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게 된 거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 지금은 담담해졌는데요. 어머니가 제가 북한 일을 하면서 탈북자를 도우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두려우신 거죠. 위험한 일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나도 아들을 돕겠다. 세상에. 그래서 중국에 가서 탈북자를 돕다가 감옥에 가셨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셨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들 때문에 아무리 그런데 지금 제일 고마워하고 있어요. 어머니 진짜. 그러면서 탈북자를 구출해오는데 사실 제가 탈북자를 구출하다 동남아 밀림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세 번 수술하고 사실 이 영화에 보면 저보고 포장지만 좋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제 목이 부러져서 여기서 여기까지 쇠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생명을 걸고 그냥 계속 다니시는 거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탈북 고아들을 데려오다가 이제 나우스에서 벼랑에서 떨어져서 이제 제가 이 쇠개에 빠진 목사가 됐어요. 세상에. 파열을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고난의 흔적 사도바울체도 나에게 고난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거는 감사하겠더라고요. 아파도. 그런데 사실 이렇게 탈북민들을 제가 생명 걸면서 구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아들이 7살짜리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사실 좀 몸이 아팠어요. 탈북 사역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군산에 있는 천안에 있을 때 군산에 있는 우리 저희 지인이 탈북 사역하는 데 좀 후원을 하고 싶다. 그런데 제가 내가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밤 11시에 가게 됐는데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배불리 먹게 해놓고 정말 지금도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래놓고 제가 아내와 같이 빨리 갔다 온다고 갔다 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게 이제 배불르다 보니까 이게 아 기도를 막았구나. 기도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보내고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세상 말로 아무리 제가 목회자이고 이러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저희 아내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서 와서 이 땅에 내 혈육이라고 네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같이 드리겠다고 기도하면서 낳은 자식을 하나님도 데려가신 것도 원망스럽고 또 남들 보기에도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네 자식은 그렇게 했느냐 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40일을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그때 이제 정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아들 보송은 내가 응?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너는 천하보다도 그 귀한 생명들이 지금 지옥으로 다 가고 있는데 북한 너희 동족 너희 고륙과 친척이 저러고 있는데 네 아들의 생명은 그렇게 귀한데 다른 사람들 나는 똑같은 자녀인데 어떠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정말 내 아들이 그렇게 귀했으면 그 누군가 지체들도 그 생명들이 얼마나 귀했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하고 나중에 아이 이제 화장을 하고 요거를 그리고 바다에 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저희 아들은 일곱살에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이 아이가 만약에 강건했으면 칠팔십을 살 텐데 그 아들 사는 그 인생만큼 우리 부부가 새로운 사람들 생명을 살리고 죄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계기가 됐을 때 됐던 거죠. 이거는 저희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목사님 정말로 얼마나 안에서 진짜 모든 장기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짐작하기로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되새기셨다는데 저는 목사님 부부의 그릇도 엄청 큰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좀 저는 저는 안 풀릴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한국에 오자마자 신학을 하고 지금 목회자이거든요. 진짜 보통 분들 아니신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탈북민들을 구출한다는 것은 사람들은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사람들을 구출해오면서 사실 저도 늘 그래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인간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또 이 길을 걷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오면 또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게 또 주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저희들을 돕고 있는데 우리 탈북민들은 산을 넘어가면 사실 12시간 걸었거든요. 밀림을 12시간 넘으면 탈북민들도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을 같이 넘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24시간을 걸어야 돼요. 정말요? 왜 그러냐면 탈북민들은 그냥 가야 되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를 또 계속 일을 하려면 정상적인 코스로 가야 되니까 탈북민 12시간이면 저희는 24시간 탈북민이 차를 타고 60시간을 갔으면 우리는 120시간 그러다 보니까 그건 생각 못했네요. 진짜 두 배 고생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 동남아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저나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7명 구출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분 가족하고 똑같은 기기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청교사들의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동의하겠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크리스찬인데도 이렇게 힘겹게 정말 사역을 하시는 성교사님 그리고 목숨 걸고 이렇게 구출을 해내시는 특별한 특수사명을 갖춘 목사님들 뵈면서 하나님 믿는데 저분들 편하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그리고 우영복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앉아계신 것 자체가 엄청난 깃발이에요. 엄청난 십자가의 표상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백번 얘기하는 하나님보다 우리는 그 은혜를 진짜 피부로 느꼈어요. 우리가 베트남 라오스 태국 거기까지 거기에 검은서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검은서를 올 때마다 목사님이 우리 다섯씩 그렇게 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검은서 앞에 왔을 때면 하늘이 맑았다가도 소망비가 내려요. 우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의 출애국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저도 얘기하니까 은혜인데 은혜 완전 갑자기 검은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막 전부 다 저도 힘들었지만 이 가족들은 얼굴이 막 다 굳어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가족들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좋겠다. 저 사람들 들어가게. 그런데 갑자기 그때 막 진짜 맑은 하늘이 소망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서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통과하고 그러니까 이 증언의 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이런 정말 출애국계에 나오는 그런 네. 진짜예요. 순간순간에 보여주시는 그 모든 기적들. 정말 기적이에요. 그 순간을 다 넘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도착하셨단 말이에요. 남한. 네. 어떻던가요? 우리 똑같은 6.25전쟁을 겪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척 들여서면서 한쪽으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우리 북한은 여지껏 몰에서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이잖아요. 두 현실을 우리는 다 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우리는 밥수를 먹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한 끼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진짜 여기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다이어트 몸매를 부끄럽네요. 정말. 그런 거 놓고 볼 때는 너무나도 한쪽으로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이게 죄 되고 죄가 되고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말씀을 듣는데 너무 죄스러워요. 그리고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 나가서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북한은 한 달을 살겠어요. 하루 번 거 가지고 그런 거 놓고 볼 때는 너무나도 행복스럽고 아무리 진짜 아무리 힘든 일을 내가 제일 처음에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청소를 할 때도 거기가 난 너무 행복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가서 벌고 내도 내 손으로 번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매일 아침 동원 인민반 동원 사회적 동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동원을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순간도 이 조직을 이탈 못하게 그러니까 인원을 딱 장악하게 하거든요. 그렇네 진짜.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내가 아침에 나가서 청소하다가도 내가 들어오기 쉽다면 들어올 수도 있고 너무나 행복하다. 그렇네요.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복에 겨워서 네네. 너무 복에 겨워요. 맞아요. 복에 겨운 짓을 많이 했네요. 네네. 애들 같은 경우도 진짜 학교를 나가자면 우리는 이 겨울에는 난로라는 것 같아요. 나무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불할로 난로에다가 이렇게 가로에다가 나무를 잡아여가지고 방 안을 덮이는데 여기 나가면 난방이 다 나오지. 이렇게 진짜 학교에서 집에서 문을 흘리고 나가면 바로 학교예요. 애들이 너무 좋잖아요. 난 애들이 학교를 이제 겨울에 나가면 오기를 밖에서 갠만 기다려 눈구덩이 빠져서 어떻게 오겠는지 그리고 우리 집이 이렇게 좀 이렇게 경사진대 집에 있거든요. 올라오고 나면 애가 다 이렇게 젖어가지고 올라오다가 미끄러져서 아마 열 번도 더 넘어지면 올라오거든요. 기억들이 있으니까 더더운 뭐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또 밥할 때는 물이 절로 나오지 않아요. 난 아침에 이렇게 밥할 때부터 생각해요. 하나님인데 너무 감사하마. 그렇네요. 아니 저는 말씀을 듣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그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모두가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난 한 번도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하게 생각만 됐지 또 못 누리고 있는 나만의 또 다른 그늘 생각을 못했구나. 그 자각도 좀 들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소소하게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돈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이게 누군가를 구출해서 그 험난한 역경을 다 감당하면서 온 기까지의 재정은 이건 어떻게 감당을 하시는지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사실 저희가 직접 가고 이러는 거는 재정을 좀 줄여보려고 했던 부분 또 안전하게 탈북민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너무 이 부분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저희가 다큐멘터리 여러 편 제작했고 소개도 되고 그러면 막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도와주시는 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탈북민들 한 가족을 데려왔더니 이 영화를 보고 또 수백 명의 탈북민들이 우리 가족도 구해둘려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탈북민을 구출하기 위한 어떤 좀 재정을 좀 도움받고 싶었는데 또 더 많은 사람이 생길 때마다 고민스럽지만 고민스럽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네요. 진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실 걸로 믿고요. 그럼요. 그럼요. 또는 이 비욘드 유토피아가 사실 모두에게 비춰졌으면 좋겠다.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북한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냥 투영돼 있고요.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는 우리 우영복신은 한국이 잘 산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우리 한국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저 위의 세대들까지도 정말 밥을 못 먹어도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두려고 그랬고 그것이 이 땅에 십자가를 세웠고 많은 분들을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또 선교로 이루어져서 이런 우리 같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선순화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비욘드 유토피아를 통해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도 보고 탈북자들 그 고통이 사실 우리도 살아가는 그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함께 느껴지게 되고 사실 지금 젊은 청년 세대들이 부모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욘드 유토피아를 보면서 때로는 여기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들이 뭐 거기서 장난감 사돌려고 탈북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학교 가는데 뭐 필요한 게 안 준다고 탈북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사실 부모의 어떤 말보다 비욘드 유토피아를 통해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 우리 자녀를 가진 분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라면 함께 영화관에 가서 같이 보면서 넌 크리스찬에게도 전 강추해요. 아 이건 그렇죠. 정말 내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명할 수 있고 제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런데 제 얘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여기에 그 안심을 제가 왜 이번에 그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에 갔는데 목사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걸 보고 사람들은 목사님을 교회 또 하나님 이런 수식어가 플러스 플러스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한 사람을 데려온 그 가정을 보면서 그리고 그 기독교가 이런 일하고 빛과 소금회 같은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울고 정말 기독교가 뭔가 세상하고는 다르구나. 기독교에 대한 재조명을 또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영화에서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 영광을 돌린다고 이럴 때마다 또 뭐 거기든 믿음의 사람들이 뒤에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 아주 용기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도와 또 함께 중보하는 것이 또 생명을 살리는 거고 또 북한을 보고 통일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가는데 이 비욘드 유토피아가 여러분과 함께 좀 조명됐으면 좋겠다. 뭐 제가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모사님께 기도 제목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네요. 그렇죠? 우리 탈북에 관련된 또 북한의 현실상에 관련된 모든 어떤 자각도 기도도 절실하고 그리고 재정적 후원도 절실하고 그리고 비욘드 유토피아를 통해서 정말 많은 크리스찬 크리스찬들이 용기를 갖고 정말 전투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좀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죠. 제가 지금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많은 말들을 다 담아내진 못했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거라 믿고요. 우리 우영복님의 기도 제목 들어봐도 될까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한강의 기적처럼 이 대한민국 제일 놀라운 게 대한민국에 교회가 너무 많이 있어갖고 진짜 교회의 힘으로 이 나라가 선거 같고 그래갖고 진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되고 또 갈립선 우리가 오는 좋은 구간에 갈립선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정신 차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크리스찬으로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그렇고 야 정신 차리자 라는 생각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함께한 시간 짧았지만 못다한 이야기는 여러분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잊지 마시고 요새 SNS를 통해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지금 개봉 이후에 평단의 찬사와 많은 분들에게 눈물과 자각을 지금 계속 심어주고 계신데 이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승승장구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저도 감사합니다. 비욘드 유토피아 잊지 말아주시고요.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샤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